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의 열두 살 때의 어린 시절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딱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동서남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같은 예수님이지만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또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좀 다른 사건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기록은 겹쳐서 기록하고 있고 어떤 기록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모두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겟세만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들은 모두 사복음서에 똑같이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마테의 관점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랑 문답을 할 때에 제가 처음 물어봅니다 세례가 뭐니?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럼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헷갈려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닦으면 세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세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례는 몇 번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왜 한 번 받을까요? 잘못한 일이 많으면 그때그때마다 죄를 씻으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 세례교인이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 의미를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와서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씻는 행위로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나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씻는 행위니까요 어느 종교에 가나 이렇게 씻는 행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인데 그의 이름 앞에는 우리가 늘 익히 부르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요한이면 요한이고 앞에 뭐 다른 걸 붙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이유는 요한이 주로 했던 일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보다 세례자 세례라는 말이 더 먼저 나올 정도로 요한의 중심된 사역은 세례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중심된 사역인 세례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그냥 와서 얼굴을 씻는 정도 때가 묻었으니까 씻는 정도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그가 하고 싶었던 세례운동은 그냥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얼굴 닦고 그냥 와서 그냥 종교적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는 정말 마음을 찢는 그냥 얼굴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다 씻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이 세례를 선포했고 그 세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가 주로 강조했던 것은 세례와 함께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흔히 요즘 메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회사가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죠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상의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말하죠 유니버스 메타버스라고 할 때 메타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니버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는 넘어선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Change of mind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일걸어서 회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바꾸지 않고 와서 세수하듯이 그냥 세례를 받는 거죠 마음은 안 바꾸고 그냥 와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가는 거죠 조금 내가 종교적인 헌금을 하고 내가 와서 그냥 종교적인 수준에서 세례요한은 이런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세례운동, 회계운동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 바뀝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요 나오면 똑같던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마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자는 운동을 세례요한이 벌렸고 그 가운데에 한 청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청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고 예수의 이야기는 30살 때 이야기부터 3년 동안의 공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그가 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의 공적인 삶 구원의 삶의 그 시작점에 세례가 있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바로 요한과 예수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어떻게 표현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요한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시대를 잇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메시아 자신으로서 바로 요한과 예수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요? 요단강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곳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 죽음의 강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 요한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보금서에서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에 특별히 마태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보금서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마태보금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심으로 같이 세례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금 가운데 의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태입니다 다른 보금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보금은 전반적으로 의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세례를 받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와 의와 상반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란 무엇인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는 그 반대 개념을 배우면 좀 쉽지 않습니까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원어인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 맞는 것이 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이고 기준에 맞는 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 관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그 관역이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고 맞으면 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인이고 법을 알지도 못하고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여러 약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단순했습니다 상당히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관역이 있고 관역에 맞게 살아가는 바리세인들을 비롯한 의인들과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잘 봤더니 율법을 모르는 세리, 죄인, 병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그들은 오히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법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Change your heart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상당히 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는 진짜 의인이었어요 그는 죄를 떠나서 정말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살아가는 상당히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발목까지 씻어주는 수준이면 세례 요한은 더 덮어준다고 말하지만 그가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바로 그가 완전히 우리를 씻어줄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 거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좀 논의가 있었던 정신의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질병의 가장 핵심은 양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못 느껴요 전혀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범죄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소시오패스는 죄를 알긴 아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진짜 진짜 살인범들이 많고요 소시오패스 중에는 머리를 쓰는 형태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의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조금 드리고 나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 없다 TV 보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 하면서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익명의 바리세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대놓고 나쁜 짓 하죠 대놓고 돈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럼 돌아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죄인인 걸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탕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알아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첫째 형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집안의 탕자 첫째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나는 저 녀석처럼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한 적도 없어요 나는 늘 법배로 살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귀한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품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관역인데 내가 관역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지조차 못하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이 세례를 이해하고 있던 시대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씻는다고 됩니까? 죄가 있어 씻으면 더 많이 씻으면 피만 나죠 여러분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막 씻습니다 손에 먼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씻어요 비누로 또 씻어요 씻었는데 또 씻습니다 피가 나요 강박장애 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해서 씻는다고 또 씻는다고 해서 피가 날 뿐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수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쓴뿌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이 죄와 의의 당시에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세례를 줬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었지만 세리와 창년은 오히려 니우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더 귀한 거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죄인이 씻는 건데 예수님은 왜 씻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씻는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요단강에 자신을 담그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세리와 창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물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살수만 하고 가는 거죠 손만 씻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정말 자신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교수께서 자신을 담그시면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완성을 이미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교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죄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곳에 있지 않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 없는 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다 뒤져보니까 나는 탈탈 털었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 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의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교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다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지 않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사과하지 않거든요 정작 나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기준 아주 작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며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더 위험한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 교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의의가 아니라 예수 교수께서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론론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원론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론론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는 좀 더 깨끗하다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제는 더 자주 세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죽기 싫으니까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례부터 의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의에 대한 가장 파격적인 가르침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따야 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일꾼을 일당 노동자를 사용하는데요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각각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9시 12시 3시 5시 이제 노동이 끝나고 해가 저물 때쯤에 이제 일당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 겨우 한 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한 대나리온은 당시에 하루의 일당입니다 한 대나리온을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통 한 대나리온 주는데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다 우리는 몇 대나리온을 받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도 다 한 대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내 관역, 내 기준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막 화가 납니다 막 자기의 의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의 주인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가 막힌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30년을 섬겼는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활발하게 있으면 괜히 막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 들어온 돌이 막 우리 밀어내고 막 이럴까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비유에 의라는 단어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 오늘 일당을 얼마 준다는 약속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이미 그가 하셨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의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가 의란 말입니다 What is right? 옳은 대로 주겠다 정의 대로 주겠다 여기서 의의는 바로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뜻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의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의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지금 너한테 상응하게 주겠다고 한 대로 주고 있고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느냐 본인이 원래 한 달러한테 받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안에는 이런 은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도토리 희색이 아닙니까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은요 죄를 덜 질 만한 환경 가운데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머리가 좋아서 힘 덜 드리고 돈 벌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다 내 것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거 아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세례 요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이니까 메타노이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인간은 다 취해 살거든요 자기에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닌 것처럼 할 뿐이지 내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의의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의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의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교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의의에 구약의 이원론적인 율법에 의의에 하나님의 한 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의 자체이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차별이 없다 바울은 이걸 만난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세인이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의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꽤 엘리트고 고상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알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그 의 앞에 가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자랑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뼈자 뼈 아픈 고통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까 바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떻게 믿는 자에게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 비밀은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안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이 열린 것 비교할 수 없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도 성령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생회를 알리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 그때 평강과 희락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일반적 영과는 다릅니다 귀신의 영도 있고요 세상엔 영이 많아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거룩이 거룩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 죄가 보여요 죄인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내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해요 나 때문에 이렇다고 말을 해요 내 죄인의 괴수인 나 때문에 이렇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권사님 무슨 죄가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내게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오실 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게 꼭 주님 앞에서 회귀할 때에 성령은 정말 깊이 파고드십니다 무릎만이 아니에요 어깨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덮는 성령께서 오실 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만 사실은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세례 안 받으면 불안하니까 유아세례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여러분 저희들이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를 가볍게 받았던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지금의 터키인 에베소 지역에 사도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벽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에서 3절입니다 이르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의 답변입니다 이르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의 세례 아직까지 세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수하고 또 묻으면 또 세수하고 뽀뽀서 나는 거예요 세수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졌는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리스의 종교인 것처럼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장차오실 예수의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문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타장마당에 보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진례형이니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직 성령을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구약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정 19장 5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느 많은 이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이 롤, 마이 롤, 마이 롤, 마이 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그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서 그 물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그가 세례를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막 너무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늘 성령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공격하고 음해하고 많은 음모가 있었지만 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이 음성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떠날 때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주는 모든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예수의 모든 의의는 지금도 역사하기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례로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세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마태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그 주님 그래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본어겐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와 의의라고 하는 자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의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의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 계십니까? 혹은 종교적인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삶에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낭비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의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여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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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